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은행의 2020년도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차 면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으셨을 거에요 필기 합격 안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면접의 구성은 인성 PT 직무 면접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먼저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시작하면 작년에 기출문제 2019년도 기출문제는 볼 필요가 없다 뭘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기출문제는 2017년도와 18년도의 기출문제를 봐야 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멍멍이 소린가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요 채용 공고부터 면접까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자 왜 그런지도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2020년은 은행권에서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던 해입니다 일반직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IT와 디지털 분들은 어느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픈뱅킹에 이어서 마이데이터 시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은행의 영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래서 은행의 채용 과정에도 은행이 인재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에도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번과 똑같이 세일즈 면접, PT 면접, 인성 면접으로 면접이 진행됐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8년 하반기인가 2019년 상반기부터 면접 과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번 볼게요 이게 2017년도 채용 공고예요 지금 이번 채용 공고랑 똑같죠? 일반직 IT 디지털 근데 2018년도 들어서면서 조금씩 세분화가 됩니다 IT 디지털은 그대로 있지만 리스크 자금 운용, 지역 인재 생겨나오고요 2019년도 들어서면 상하반기 모두 개인금융, 기업금융, IT 디지털은 원래 나뉘어 있었고 WM 나누고 리스크 자금 글로벌까지 지원 직군을 굉장히 세세하게 나누어서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2019년, 그러니까 작년에 기출문제를 보면요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요 해당 직군, 지원 직군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래서 자소서도 보면 2019년도 자소서 항목을 보면 지원 부문에 따라서 지역인재에게는 지역거래 고객 늘리기 위한 방안 말아라 기업금융 지원자에게는 기업금융 고객 늘리기 위한 방안 말아라 개인금융 지원자에게는 개인 고객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말아라고 주문을 자소서에서도 했고 면접에서도 PT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런 관련 해당 직군에 대한 주요 문제들을 출제했어요 개인금융이나 WM이라면 자산관리에 대한 PT 문제를 제시했다고요 근데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죠? 채용 공고가 그래서 자소서 문항도 상당히 모든 IT 디지털을 빼고 일반은 다시 원래대로 덩어리로 돌아갔어요 자 이게 2017년 자소서 항목이고요 이때랑 이때랑 느낌이 비슷하죠 비대면 거래 증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금융 이거 2017년 거 이거 2020년 거 자 면접 과정 역시 어떻게 됐겠어요? 2019년 거 보면 직무 세분화했던 면접 기출이기 때문에 이번 채용 과정과는 채용 과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 상반기까지의 기출 문제들을 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주로 어디서? 세일즈 면접이랑 PT 면접에서요 인성 면접은 당연히 작년 거 봐도 되고요 재작년 거 봐도 되는데 세일즈랑 PT는 2017에서 2018 상반기까지 그때 거를 보셔야 이번 채용 과정과 동일하다 자소서부터 느낌이 오시잖아요 자 이렇게 직무 세분화로 가다가 다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IT 디지털 분들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왜 IT 디지털 이야기는 안 해라고 하실 텐데 IT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는 PT 면접 부분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 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 안내 드리고 영상 마칠 테니까 성격이 조금 급하신 IT 디지털 직군 지원자분은 PT 면접 부분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이 데이터와 오픈뱅킹 그리고 올해가 어떻게 은행의 디지털 금융의 혁신적인 해인지를 조금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거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하지 않더라도 제 이야기만 듣더라도 합격에 세 발작은 가까워지실 것 같습니다 원래 2019년도에 직무 세분화 채용을 했지만 리스크 자금으로 선발되어도 영업점 같고요 기업금융으로 채용되어도 기업금융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금융을 하기도 하고요 직무 세분화 채용을 한다고 했었지만 그게 실제 채용 후에 그 직무에 특화된 인재로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IT 디지털 직군도 우리은행은 일단 영업점에 가서 일을 하다가 최대 3, 4년 후에 더 빨리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늦게 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거의 3년 정도 있다가 IT 디지털 부서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은행의 기출 문제는 19년도 거 의미 없고 17, 18을 봐라 PT 면접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먼저 세일즈 면접에 대한 안내를 그래서 17, 18에 기초해서 드릴 거예요 세일즈 면접에는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먼저 처음에는 일반 상품 그러니까 일반 상품이라는 건 예를 들면 팬, 옷, 안경, 의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원래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럴 때 계속 출제가 쭉 됐어요 그러다가 점점 조금씩 중간중간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금융 상품이 출제가 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세일즈 면접에 대한 대비가 저 때문에 조금씩 잘 되니까 우리은행에서도 난이도를 점점 높여갔어요 예를 들면 일반 상품 우유에서 시작했다가 우유에서 시작했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이제 고객군이 설정됩니다 우유를 어린아이에게 팔아라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서 다른 타행의 경우에는 썩은 우유를 팔아야 된다거나 고장난 TV를 팔아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반 상품 문제가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반 상품이 어려워지면 가치가, 일반 상품의 가치가 낮아진 것 깨진 모니터, 고장난 휴대폰, 나오지 않는 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려워지고 시베리아에서 에어컨을 팔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은행도 일반 상품에서 어려워지면 그런 정도까지 어려워졌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화를 합니다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금융 상품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융 상품이 세일즈 면접에 나오는데 카드, 적금 이런 거 위주로 나오다가 그러다가 더 진화해서 나중에는 18년도 상반기였나요? 17년도 하반기였나요? 그때는 외환 상품, 방카 상품까지 출제가 되면서 지원자들을 멘붕에 빠지게 합니다 대략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 상품으로 진행될 때는요 이런 카드들이 뒤집어져 있어요 면접장에 가면 카드들이 뒤집어져 있고 굉장히 많은 카드들이 있는데 그 카드 중에 내가 대기하면서 하나를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사람은 지금 세일즈 면접 진행하고 있겠죠? 세일즈 면접 한 8분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분도 안 될 거예요 우리은행은 좀 짧았고 농협은행은 좀 길었고 그런데요 아무튼 이거 돌려서 대기하는 동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팔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사람은 지금 저기에서 안에서 면접관들이랑 세일즈 롤플레잉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 사람 끝나면 내가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랜덤으로 걸린 거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출됐던 문제들에는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거 팬, 컵, 바늘, 우유, 화이트보드, 소화기, 벽시계 뭐 이런 거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걸 팔아야 돼요 그러다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조금 어려워졌다가 일반 상품에서 어려워졌다가 그 다음 금융 상품으로 넘어가면서 금융 상품에서는 카드, 보험, 기타 등등이 그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상품이 실제 은행 영업점에 가면 팜플렛, 리플렛들이 꽂혀 있잖아요 그렇게 그 리플렛들을 주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팔아라 고객군을 설정해 줍니다 30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내점한 고객 이런 식으로 고객군이 설정이 돼요 그 다음 판매에 이르게 됩니다 판매하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일반 상품이든 금융 상품이든 생각할 시간은 한 3분 주고 한 8분 정도 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경우에 그래서 세일즈 면접에 대해서 우리은행 세일즈 기본을 기초해서 여러분께 제가 몇 가지 안내를 조금 드려볼 거예요 세일즈 상품을 팔 때는요 은행원스럽게 판매를 해야 돼요 그 은행원스럽게 판매를 한다는 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상품을 잘 선명하고 거절을 처리하면서 상품을 고객이 채택하게 해야 은행원스러운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께 만약에 제가 이런 간단한 카드 설명서를 드리고 3분간 세일즈를 위해서 생각해보라고 주문을 드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지금부터 3분간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다시 플레이 하셨나요? 방금 여러분이 지난 3분 동안 뭘 하셨을 거냐면 이거 외워요 이거 근데 이때 이걸 외우면 면접에서 세일즈 면접에서 절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고객님 이 상품은요 연예비가 만원이고요 쇼핑이 5% 할인되고요 의료비 5% 할인해 외식 레스토랑 할인이 되고요 통신비는 3% 이거 래퍼가 와서 엄청 빠르게 읽으면 그 사람 은행원 되나요? 여기까지 읽으면 떨어지고 여기까지 다 읽으면 그 사람이 은행원이 되나요? 아니죠 이건 왜냐면 판매를 하더라도 은행원스러운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취업 준비하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학원비도 토익학원 학원비에 컴퓨터학원 학원비에 학원비도 정말 비싼 것 같아요 탑뱅크 학원비도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한 카드는 카드의 정석 뉴우리브이 카드입니다 교육학목에 있어서 전국 모든 학원에서 5%의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카드와 함께 여러분이 원하는 꿈 은행원의 꿈 토익준비에서 면접준비까지 이 카드와 함께 모두 다 5% 할인받으면서 5%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뭘 했나요? 여러분의 니즈를 파악해서 니즈에 맞춰서 상품을 제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에 나섰죠 제가 뭘 했죠? 니즈 파악을 했죠 니즈 파악을 하는게 세일즈의 기본 단계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행원스럽게 판매를 해야 한다 심지어 여러분은 금융상품이라면 일반 상품이어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니터를 살려고 하는데 모니터가 인터넷 최저가가 더 싸더라도 그 모니터를 판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신한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더 높더라도 그래서 고객이 신한은행 가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붙잡아서 다시 앉혀서 우리은행에 대출 상품 혹은 적금 상품에 가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신한 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카드를 판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객이 만약에 신한 카드를 갖고 있을 때 우리 카드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객에게 거절 처리를 하려면 거절 처리를 하려면 면접관은 계속 사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거나 중간에 돌발 상황을 줄 거예요 와이프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판매를 지연시키고 거절하고 유보할 거예요 돌발 상황을 주면서 자 그러더라도 판매할 수 있어야 돼요 고객이 신한 카드를 가졌더라도 고객님 앞으로 결혼하실 텐데 아니면 이미 결혼하셨나요? 굉장히 동안이신데 벌써 결혼하셨구나 근데 고객님께서 사모님 몰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끼리만 아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강원랜드도 가고 싶고요 저도 가끔 게임하고 싶어서 비싼 모니터 사고 싶을 때 있는데요 그럴 때 사모님 몰래 몰래 살려면 고객님께서 신한 카드와 신한은행을 쓰더라도 우리은행도 이번에 개설을 하셔서 비자금 용도로라도 우리은행을 활용하신다면 고객님의 부부관계와 삶의 안정성을 우리은행이 조금 도모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객이 니치에 기초해서 이제 거절처리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니즈 파악은 아주 세일즈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만 잘하더라도 충분히 은행원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넣어놓은 리플렛들은 모두 기출문제였습니다 과거의 기출문제들 그래서 이 기출문제들을 보고 싶으시면 탑뱅커 블로그에 신청 양식에 따라서 댓글을 다시면 해당 기출문제와 이 면접에 대한 안내를 전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보고 잘 준비해서 꼭 은행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세일즈 면접은 이렇게 과거에 진행이 됐었고 이제 2019년 채용이 아니라 17년에서 18년 상반기를 봐야 된다 PT 면접도 마찬가지에요 PT 면접도 어 19년도 PT 면접 뭐 오늘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 필요가 없어요 19년도 하반기 PT 면접 문제가 어 필요가 없어요 음 IT 디지털은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IT 디지털은 바뀐 게 아니니까 근데 IT 디지털도 제가 이따 드리는 이야기를 기초해서 PT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자 그리고 보내드리는 자료에 있는 평가 항목 채점표 이건 모은행의 실제 면접 과정 채점표의 기초에서 저작권의 문제가 될까봐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PT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IT 디지털 일반 직군 모두 다 중요해요 먼저 잠깐 제가 지금 금융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드리는 설명은 조금 길고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은행원 되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나 싶으시다면 중간에 영상을 종료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면접에 가서 입행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냐고 물어봤을 때 서비스 마인드나 친화력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는 내용은 그런 분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종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음 맞는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안내를 드리는 일은 꽤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최신의 내용들을 이야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근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안내해 주는 사람이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요 그냥 나 다양한 아르바이트 했는데 친화력 있는데 서비스 마인드 있는데 영업력 있다고 하면 잘했다 그거면 된다 입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보시거나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은행 가는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도 드려야 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빨리 간략하게 한 두세 시간만에 면접을 빨리 준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내가 은행원이 조금 제대로 되고 싶고 제대로 이 시대에 걸맞는 은행원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만 이 영상을 본다는 전제하에 제가 조금 딥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IT 디지털 직군은 면접 자소서에서 이번에 주문한 게 마이 데이터였죠 마이 데이터 특히 디지털 직군에서는 마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들은 마이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IT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4차 산업혁명 이라는 트렌드가 모든 채용 과정을 은행이냐 항공사냐 보험사냐 할 거 없이 지배했었다면 그 다음 패러다임이 마이 데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조금 긴데요 빨리 해볼게요 2019년도 하반기에 시작한 오픈뱅킹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빠르게 자리매김해갑니다 오픈뱅킹이 뭐냐고요 오픈뱅킹이 뭐냐면요 과거에 여러분들 지금 어플리케이션 핸드폰에 몇 개 있죠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은행 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어플 있죠 한 열대 개 될 거예요 국민은행 것만 해도 한 세네 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편한 시대 은행에 찾아가야 되는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공급자 중심의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플도 지들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지 고객이 그렇게 다양한 거 번거롭게 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지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디지털이기는 했지만 고객 중심의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은행 중심의 디지털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 하반기에 유럽과 EU에서 시작한 오픈뱅킹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이제 하나의 은행으로 다양한 우리은행의 우리원 뱅킹 신한은행의 솔뱅킹 솔 하나 솔로 하나 농협은행의 올원 뱅킹 모두 올 모두 올 하나 올 원 기업은행의 I1 뱅킹 IBK로 하나 가 되는 은행들이 각각의 은행을 통해서 모든 은행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세상 그게 오픈뱅킹 시대인데요 오픈 API라는 기술을 통해서 오픈뱅킹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은행의 어플을 통해서 신한은행의 계좌나 신한은행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시대 하나의 어플만 있으면 되죠 그런 세상이 오픈뱅킹 세상인데 2019년도 하반기에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어서 그 오픈뱅킹 가입자 수가 굉장히 다른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픈뱅킹의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서 원래 처음에는 1금융만 했던 걸 그 다음에 인터넷은행이 참여하고요 그 다음 2금융권이 이제 참여할 거고요 보험사나 IT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오픈뱅킹을 넘어서 오픈 파이낸스의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뱅크셀러드라는 앱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조금은 은행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조금은 했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뱅크셀러드라는 어플을 깔아보세요 혹은 여러분이 뱅크셀러드라는 어플을 모르신다면 보험에 가입할 때 요즘에는 보험료를 네이버에 들어가면 비교해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모든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해주고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주는 게 오픈뱅킹 시대에 가능해졌습니다 하나의 어플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은행들이 연결이 되니까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얘네를 이제 비교해주는 세상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니까 오픈뱅킹에서 오픈 파이낸스로 넘어갑니다 파이낸스는 금융이라는 뜻이죠 오픈 금융 어떻게 바뀌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스타벅스를 자주 가시는 분이 있나요 그럼 스타벅스에 자주 가는 여러분의 데이터가 은행으로 넘어가면서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스타벅스라는 기업과 은행의 은행이 함께 오픈뱅킹을 만들고 오픈 파이낸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금융사를 넘어서서 다른 이종산업과의 결합이 시작된 거죠 커피 판매하는 데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가능해지냐면 스타벅스 어플에서 스타벅스 할인율이 높은 카드가 추천이 됩니다 이런 세상이 오픈뱅킹을 넘어선 오픈 파이낸스의 세상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조금은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플랫폼을 설치했는데 부동산 플랫폼에서 대출을 안내해 주는 거죠 부동산과 금융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자동차 구매 자동차 가격 비교 중고차 거래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중고차 대출을 추천해 줍니다 이 영상을 잠깐 또 멈추고 국민은행에서 최신에 나온 이승기가 촬영한 CF를 보면요 국민은행 선전인데 이승기가 은행에 안 가고 자동차 사러 가고요 핸드폰 사러 가고요 주식 사러 가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게 오픈 파이낸스의 세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파이낸스의 세상에 타행에 비해서 국민은행이 가장 발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픈 파이낸스로 넘어간 것까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다시 한번 넘어가는 세상이 마이 데이터 세상입니다 마이 데이터 세상은요 이제 그냥 금융사와 IT 기업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까지 연결됩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의 빅데이터예요 여러분의 데이터가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취급 받았냐면요 기존에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금융사의 것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대출 받은 기록 카드 사용한 내역 이런 거는 은행과 카드사의 데이터다 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데이터 산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이게 필기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데이터 산법 이야기가 기업은행 필기시험에도 나왔고요 이 데이터 산법이 개정되면서 이 데이터가 은행 니네께 아니라 야 고객 거야 왜 그게 니네 거야 그 데이터를 고객에게 돌려줘 데이터의 주인이 고객이지 왜 니네냐 해서 이제 데이터 주권시대 국민 데이터 주권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데이터 산법의 개정으로요 데이터 산법 내용이 뭔지는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이 원하면 은행들이나 금융사가 가지고 있던 빅데이터를 핀테크 사업자에게 줘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됐습니다 데이터 산법의 개정으로 이 고객이 원하면 이 사람의 개인정보와 빅데이터를 금융사들이 이한테 줘야 된다고요 근데 얘가 누구예요 만약에 스타벅스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 스타벅스에서 아 이 사람은 맨날 망고 바나나만 먹네 라는 데이터가 이제 생겼겠죠 근데 이 데이터를 만약에 이 고객이 이번에는 요기오에 줬어요 배달의 민족에 줬어요 그럼 배달의 민족이 야 너 망고 좋아하는구나 스타벅스 가서 너 맨날 망고 먹는 거 내가 다 알아 니 데이터 받았잖아 내가 니가 승낙해 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너한테 뭐 줄 거냐면 너 망고 혹시 빙수 좋아하니? 너 혹시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 샤베트 한번 먹어볼래? 아니면 과일 가게가 새로 생겼는데 망고 좀 배달해 줄까? 마켓컬리에서 망고 먹을래? 라고 마켓컬리에서 망고 광고를 여러분에게 띄우고 요기오와 배달의 민족에서 망고 빙수 광고를 여러분에게 팝업으로 보내는 그런 세상이 마이 데이터 세상입니다 은행끼리만 연결된 게 오픈뱅킹 그거에 IT 기업까지 연결된 게 오픈 파이낸스 세상 여기에 고객까지 연결되는 거 정확하게는 고객의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상이 마이 데이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패러다임이 원래 되게 천천히 갈 거였는데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시작이 됐고 정확하게는 2021년부터 방금 제가 상상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이제 변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면요 대출을 자동차로 할까요 단순한 영업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 영업은 이제 플랫폼이 해줄 거거든요 직방이 부동산과 함께 그 부동산 을 구매할 때 DTI LTV 계산해서 고객에게 대출 한도와 금리 알려줄 거예요 고객에게 여러분이 아니라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나오는 질문이 있죠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은행원이 아니라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그래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로서의 이해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럼 은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이 플랫폼으로 영업한다 그랬죠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해지냐면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 주식 어플 만든 IT 직군과 디지털 직군이 주식 잘하는 거 아니죠 디지털 직군과 IT 직군이 부동산 플랫폼을 만들고 주식 증권거래 플랫폼은 만들지만 그 사람이 슈퍼 개미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산관리를 해주는 PV가 있는 거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보면 유료 리딩방 이런 거 많이 있죠 동학개미들 선동하는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과 어플을 만들고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람은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고 이 둘에게는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이 둘을 같이 통해서 어 당연히 이 증권거래 어플리케이션도 중요한 게 맞지만 그 UI UX와 사용자 편의성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이 PV가 누구냐에 따라서 고객이 증권거래를 한 수익률이 달라지죠 그럼 이 사람에게 이제 은행원에게 필요한 게 이 증권거래 플랫폼이라면 자산시장에 대한 완벽한 역량과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부동산 직방 만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 자예요 그랬으면 직방 안 만들고 벌써 강남의 빌딩 가지고 있겠죠 직방 만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 잘하는 거 아니고 부동산에서 잘 아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거나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부동산 투자는 더 잘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안내는 더 잘해줄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객이 은행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방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들고 고객에게 찾아가서 고객님 이번에 이 빌딩 저랑 같이 매입하시죠 LTV DTI 계산하면 이만큼 나오는데 모자라는 금액은 이 금융에서 이만큼 조달할 수가 있고요 모두 다 우리 원뱅킹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이번에 이 부동산 투자 함께 하시죠 라고 플랫폼에 대한 활용능력과 함께 해당 자산시장에 대한 이해력을 함께 갖춘 인재가 필요하죠 그러니 과거와 다르게 영업의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화력과 서비스 마인드로 영업점 안에서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친절하게 팔았으니까 내가 은행 영업점에서도 고객을 친절하게 대할 거라는 말로 입행할 수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제 말이 어렵다고 싫어요 달지 말고 그 시간에 음 뭘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은 빠르게 PT 면접의 설명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너무 시간이 지체됐어요 요 말 대충 이해하셨죠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넘어갔다 이체조의 중심에서 마이 데이터 플랫폼 중심으로 넘어갔다 데이터 중심 마이 데이터 세상이 시작됐다 데이터를 금융기관이 가진 자산에서 국민이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 국민주권 시대로 넘어갔다 그래서 금융 플랫폼의 모습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로 통합화되고 있다 근데 무조건 통합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쯤 하고 넘어갑시다 이 이야기는 무조건 통합화가 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데이터 산법이 개정돼서 그래서 오픈뱅킹 상품 현황에 이제 은행들의 상품을 넘어서서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나 핀트와 같은 IT기업 핀테크 기업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빠르게 그래서 오픈뱅킹에서 오픈파이낸스로 확대될 거다 이거 누가 한 얘기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안에 인사이트들을 집어넣어서 면접에 도움이 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국가 재정기획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봤겠지만 마이 데이터가 뭔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이런 세상에서 다른 길을 찾아볼 게 아니라 은행이 어떻게 하면 될지를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다른 데 가도 코로나 때문에 채용 안 하잖아요 자 우리은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사적으로 추진 2020년도 10월 기사입니다 10월부터 한 건 아니고요 올해 내내 했는데 여러분만 모르고 있을 거예요 디지털에 지원했는데 마이 데이터가 뭔지 모른다 면접을 통과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소서에서도 나왔는데 아직도 이 흐름을 모르고 있다 서류를 통과한 게 놀라울 수 있죠 이걸 꼭 IT랑 디지털 직구는 이해하셔야 되고 일반직도 이거에 이해해서 영업이라는 걸 새로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카드 카드 영업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스타벅스 플랫폼이 하게 된다니까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 기사들에 보면 우리은행도 마이 데이터에 전사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이에 기초해서 금융 상품과 서비스들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픈뱅킹에 특화된 오픈뱅킹 전용 상품을 새로 출시할 거다 오픈뱅킹 또 마이 데이터 오픈뱅킹 마이 데이터 전사적 자 그래서 은행의 영업점에서 이렇게 진화되어 가고 있고 공급자 중심에서 이런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다 시대적 흐름을 읽어라 친화력은 끝났다 디지털 역량에 대한 고민을 해라 일반직들에게 코딩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예시 들었죠 주식 잘하는 사람이 어플 개발한 거 아니고 어플 개발한 사람이 주식 잘하는 거 아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많은 연결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은행이 소상공인 한국신용데이터와 연결을 하고 KT와 연결하고 그렇습니다 KT랑 연결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 씬파일러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도 필기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씬파일러란 뭐냐면 데이터 기록이 얇은 사람 없는 사람 음 스물 한 살 두 살 된 청년들을 생각해 보세요 금융기록이 없겠죠 신용카드 만든 적도 없겠죠 체크카드만 쓰겠죠 그러면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죠 리스크를 정확하게 감안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을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통신 데이터 같은 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면 어 학생이지만 스물 살짜리 청년이지만 핸드폰을 한 다섯 개씩 쓰면서 한 달에 요금이 막 백만 원씩 나와도 계속 잘 갚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는 모르긴 몰라더라도 부모님이 부자든 금수저든 아니면 걔가 스포츠 토토를 잘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노동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인재든 어쨌든 그 사람은 돈을 잘 갚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통신요금 천만 원씩 내는 사람이 대출 백만 원 못 갚지 않겠죠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대출해 줘도 되겠죠 신용점수가 없더라도요 기존에는 은행이 신용점수에 기초해서만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는 다른 이런 고객의 데이터에 기초해서 대출을 해줄 거여서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KT랑 연결되고 기타 등등 얘네랑 소상공인이랑 연결하고 디지털 혁신의 골든타임이래요 언제가 2020년이요 그래서 마이데이터와 AI 사업에 집중할 거래요 자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한 게 PT면접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해야 PT면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은행이 PT면접 방식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는데 아까 채용공고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번에 역시 PT면접은 작년 거보다 재작년 그 이전 내용들의 PT기출문제들을 봐야 유의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일반직으로 통합채용을 하니까요 대략 이런 그림이 펼쳐질 겁니다 우선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는 이거부터 봅시다 나중에 이거는 교환을 통해서 보시고 만약에 순이자 마진이 계속 감소하고 있네요 근데 은행 점포가 계속 감소하고 있네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PT하라 자 하세요 준비시간은 음 8분 PT는 3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응답을 할 거예요 우리은행이 과거에 PT면접에서 여러가지 장치들을 해놨었어요 어떤 장치들을 해놨었냐면요 첫번째는 적극성을 평가하기 위한 논리력 사고력 창의력은 여기서 평가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적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가지 용어들을 제시해주고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막 있고 그거 중에 A4용지 나눠주고 그거 안에서 해당 용어에 대해서 3분 이라는 기준을 두고 3분에 맞추어서 PT해라 PT해라 시간을 딱 맞춰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라면 감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자의 순발력을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여러가지 단어가 있으면 그걸 무한 PT라 그래서 한 번만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번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하겠죠 그러면 많이 한 사람은 적극성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물론 한 번 한 사람도 논리력, 사고력, 창의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적극성에 대한 평가 장치가 PT면접에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으면 질의응답 부분에서 질의응답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무튼 어쨌든 적극성을 평가하는 여러가지 장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항상 넣어놨었다 그 다음 순발력을 평가하는 장치도 넣어놨었어요 시간을 딱 맞추게 하거나 질의응답을 이제 할 때 면접관들이 이제 예상치 못한 질문들을 일부러 던져서 당황하게 하면서 응답하는 것을 보면서 지원자의 순발력 적극성을 평가했습니다 자 문제는 방식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도표가 안 주어지고 그냥 글로 써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 자산관리 활성화 방안을 말하라라고 그냥 글로 써있을 수도 있고요 자산관리보다는 이제는 통합채용이기 때문에 은행의 대응 방안을 말하라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기업 고객 유치 방안을 말하라가 아니라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은행의 저금리 기조 극복 방안을 말하라 은행 혹은 금융권의 대응 방안 극복 방안 이런 식으로 일반식 통합채용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주문하는 패턴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작년처럼 이제 직무 세분화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엽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선착순, 발언 횟수 등 적극성을 평가하는 장치가 PT 면접에 있었다 순발력을 평가하는 장치가 있었다 인성 면접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아 그 마이 데이터 오픈뱅킹 이야기를 하고 PT 면접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린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패러다임이어서 그 아래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5G라던가 IoT라던가 아니면 뭐 드론이라던가 기타 등등 되게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4차 산업과 연결된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오픈뱅킹과 마이 데이터 역시도 연결된 카테고리 혹은 앞으로 연결된 카테고리들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은행에 대한 대응 방안 조치 방안들을 물어보겠죠 인성 면접으로 넘어가면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싫어해요 인사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왜 자기가 이야기해요 그죠? 면접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인성 태도 입행 의지 적극성 이런 걸 인성 면접에서는 본다 우리은행의 핵심 가치 기초해서 인성 면접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의 인재상에 보면 우리은행의 핵심 가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은행은 채용 과정에서 항상 이 핵심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많았고요 면접에서 물어본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이 지금처럼 아주 단순하게 이걸 그냥 물어보는 방식으로 면접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거 하나만 봅시다 입행 의지를 지원자에게 인성 면접에서 평가할 때 이건 평가 항목이에요 입행 의지라는 평가 항목이에요 아까 적극성 얘기는 했으니까 빼고 입행 의지라는 평가 항목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은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지원 동기가 뭐냐 영업점 방문 경험이 뭐냐 우리은행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우리원 뱅킹의 사용 경험을 말해봐라 우리은행 어플리케이션의 단점을 말해봐라 우리은행 핵심 가치를 말해봐라 라는 질문들 여러분은 다 다른 질문으로 받아들이시고 면접 질문을 다 다른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스크립트를 이런 질문이 나왔다더라 다 다른 스크립트를 만들죠 근데 이 모든 질문은 입행 의지를 평가하기 위한 똑같은 평가 항목에서 파생된 질문이고 사람마다 다른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건 결국 우리은행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너 정말 우리은행 관심 있어? 너같이 뛰어난 인재가 정말 우리은행 올 거야? 너 신한은행 갈 거 아니야? 금관문 갈 거 아니야? 너 산업은행 갈 거 같은데? 그러니까 좀 우리은행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줘 입행 의지 좀 얘기해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영업점 방문 경험 물어봤더니 대기 고객이 많던데요 우리은행 뱅킹의 사용 경험을 물어봤더니 좋았어요. 편했어요 그럼 입행 의지라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성 면접 역시도 평가 항목에 기초해서 평가 항목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에 기초해서 나온다? 요 위에 고객 행복, 미래 도전, 정식 신뢰, 인재재일에 기초해서 나온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은행의 2020년도 면접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세일즈 면접은 일반 상품 금융 상품으로 나누어서 판매 방법을 하나하나 기출 문제들을 기초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국내 최고 현직 우리은행 PB의 세일즈 시연 영상을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이 그 다음 세일즈 면접에 이어서는 인성 면접에서는 개인별 이력에 기반한 코칭을 해드릴 거고요 주요 인성 질문, 기출 질문들에 대해서 모두 다 기출 질문을 알려드리고 그에 대한 접근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온라인 수강생의 경우에도 개별 온라인 코칭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인성 면접 부분에서는 개인별로 디지털 역량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본적인 경제금융 질문에 대한 답변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우리은행은 인성 면접 시간에 어떤 평가 항목을 또 가지고 있냐면요 지원자의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합니다 다각도로 평가한다 영양이라는 걸 하나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영양에는 디지털 역량도 있을 수 있는데 세일즈 역량, 영업력은 세일즈 면접에서 보겠고 인성 면접에서 물어보는 건 똑같은 역량이라도 역량 안에 있는 또 다른 파생된 역량이겠죠 영업력 말고 디지털 역량 혹은 역량을 지식적 관점이나 경험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역량이라는 걸 본인의 역량을 세분화해서 디지털 역량 그리고 글로벌 역량 그리고 지식적 관점, 경험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역량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신다면 인성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PT 면접은 디지털 이슈와 트렌드에 대해서 방금 마이 데이터 이해한 것처럼 나머지 트렌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PT 면접에서는 주로 디지털, 디지털 자소서 항목에서도 봤죠 17년도도 4차 산업혁명 나온 것처럼 지금은 디지털 나오죠 그래서 디지털에 관련된 이슈와 트렌드를 이해하고 PT 면접 역시도 그 이슈와 트렌드를 기초해서 연습해야 돼요 그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안내 드리고 PT 면접 실습을 함께 진행해 볼 겁니다 기출 문제들의 기반에서요 그래서 면접 강좌 과정이 굉장히 긴데요 수강하시면서 수강시간을 줄이고 싶은 분은요 금융상품 세일즈 2는 안 봐도 돼요 금융상품이 나오더라도 주로 카드나 적금 수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는 건 너무 딥하게 들어간 걸 수 있어요 기출됐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면접이 임박한 분은 인성면접 자기소개부터 여기 고객과 인성면접 자기소개에서 9회차에서 18회차까지 여기 부분은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는 분이라면 이 부분은 보시지 않아도 돼요 대신 저에게 코칭을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수강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19회차부터는 다시 또 봐야 돼요 시간이 없더라도 여기도 봐야 돼요 여기 또 19, 20, 21회차는 무조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 아래 내용들도 가급적이면 보면 좋은데 여기는 선택사항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도 보면 좋은데 어쨌든 이거는 꼭 봐야 된다 PT에서도 그래서 면접일자가 가까워진 분은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그 주요 내용의 기초에서 수강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을 하시지 않는 분도 블로그에 양식에 맞게 댓글을 다시면 자료를 발송해 드리니 받으셔서 잘 준비하셔서 은행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